에이 아 글자마자 전소민 얼굴이 떡 나오네 에이 에이 전소민이다 어 뭐야 어 야 전소민 3개야 전소민 3개야? 야 양배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야 나도 전소민 3개야 나도 전소민 3개야 야 전소민 3개야 난 더 나와서 진짜 싫었는데 나도 대박 진한게 아니라 난 셰차리 형 아니 세 차렷네 세 차렷이 나와야 돼 아니 세면 다 다른 사람들 있어요? 야 전소민 야 너 어떻게 맞춰냐 그렇게 해서 유의